2019년 12월 3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1월 14일 치러졌던 2020학년도 대학수상능력시험의 채점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능에서는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 난이도를 달성했을지 오늘 이슈체크에서 수능 채점 결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비입니다. 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올해 역시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합쳐서 전과목의 만점을 받은 학생은 총 15명입니다. 재학생이 13명, 졸업생이 2명인데요. 작년과 재작년은 졸업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재학생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영역별로 최고 점수는 어떻습니까? 네, 영역별 표준 점수로 최고 점을 보면 국어영역은 140점이고 이과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은 134점, 그리고 문과학생들이 많이 보는 수학 나형은 14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수능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 수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어려웠나요? 네, 작년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 가형은 133점, 수학 나형은 139점이었습니다. 작년 국어영역은 불순융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수능 체제 도입 후 표준 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학 영역이 어려웠고 국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는 어떤 것을 말하죠? 네, 표준 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낮아지게 되죠. 앞서 본 것처럼 2020학년도 수능은 전년도보다 국어영역은 쉬웠고 수학은 가형, 나형 모두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네, 표준 점수만큼 수험생들에게는 등급도 중요할텐데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이 어떻습니까? 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국어영역 131점, 수학 가형 128점, 수학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국어영역 1등급 컷이 132점으로 국어는 1점 떨어지고 전년도 수학 가형이 126점, 나형이 13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형은 2점, 나형은 5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영역에 대한 표준 점수는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영어영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만 나오게 됩니다. 영어영역의 1등급 학생 비율이 7.43%, 35,796명으로 전년도 수능 5.3%보다 조금 드러난 수치입니다. 수치로 본다면 올해의 난이도가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어영역만 절대평가인 건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사 영역도 역시 절대평가인데요. 1등급 비율이 20.32%, 98,490명으로 2018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 12.84%와 2019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 36.52%의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 주시죠. 네, 탐구 영역의 1등급 컷은 사회탐구가 62에서 68점, 과학탐구가 64에서 68점, 직업탐구가 65에서 76점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65에서 80점이죠. 탐구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는 경제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이 6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과학탐구는 물리2가 68점으로 가장 높고 물리1, 화학1, 생명과학2가 각각 6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아랍어가 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가 각각 65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별 성적은 내일 배부되는데요. 이제부터 정시를 두고 수험생 간 전략, 눈치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손에 쥐기 전까지 끝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